전 띠로 선택을 합니다, 전 띠. 33글자의 갈라쇼를 오픈합니다. 갈라쇼! 어? 잠깐만, 잠깐만. 맞네, 사랑해, 조용. 뭐야, 위에? 어? 사랑해. 맞네, 그거. 사랑해, 조용. 날이 맞고. 어? 밑에 그 이유가 붙어있네? 밑에도 지금. 그 이유가 아닌가 봐. 이거 노른자다. 자, 들으면 돼요. 자, 들으면 됩니다. 또 들을 수 있어요. 자, 2차 들을 수 있습니다. 듣자, 쓰자, 먹자. 우주. 바로 뭐야, 위에. 우기 말라고. 내게 우주하게 가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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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나, 나, 나. 지금입니다. 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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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밍수셨어요. 어? avilbrakanda. 들어오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완전 끈, 진짜 끈. 진짜 끈, 형 habe poor 완전 끝! 진짜 끝! 진짜 끝!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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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발표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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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발표해요! 김밥 수신 못 들었고요? 네네!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은광만 지금 OK 사인 떨어졌어요! 은광 공식 입장입니다! 뭘까? 어디죠? 어디죠? 기대하냐면 왜? 왜? 진짜 나 이렇게 들었어! 이거는 진짜 200%예요! 진짜 이렇게 들었어! 이윽고! 내가! 이런 말을 써요! 너의 모든 순간! 맞아! 맞아! 이윽고! 이윽고가 정확하게 들렸어! 왜냐면 제가 축가로 너의 모든 순간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이윽고! 이윽고에 대한 이게 정말 확실히 있거든요! 이윽고기가 있구나! 말이 돼! 인스타 들어갑니다! 첫 분! 남은 사랑해! 사랑해줘요! 저는 자꾸 걸리는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걸려요! 나 지호로는... 추우 아니면 추우! 이렇게 들리는... 사랑해! 사랑해! 추우! 그래 추우! 그래 추우! 추우! 사랑... 했어... 좀 말이 안 되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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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처음! 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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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맞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 들었으니까! 사랑의 조효가 아니라 처음 날 살고 싶었구나! 대박! 사랑의 조효가 아니라 처음 날 살고 싶었구나! 대박!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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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깔았다! 완성! 야! 내가 깔았다! 완성! 내가 깔았다! 야! 내가 깔았다! 내가 깔았다! 너 내가 깔았어! 너 나 밟고 올라간다! 고마워! 그렇네! 싫던 껌인 줄 알았어! 싫던 껌! 야! 내가 깔았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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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사랑해! 처음으로 바뀝니다! 자! 한해! 레츠고! 내 이름은 한해라! 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불러! 주세요! 스토우! 정국! 사랑해! 처음! 날 살고 싶게 해준 스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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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만나봅니다! 탱구가 깔아준 4번, 5번 그리고 한해가 마무리한 처음이란 단어를 밀어넣었거든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제발! 보여! 주세요! 야! 내가 깔았다! 결과! 내가 깔았다! 오픈! 내가 깔았다! 결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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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때린 거 아니야? 진짜 세! 아니라고? 아니라고! 실패입니다! 이러면 올해 만에 3차까지 야! 김범수 씨가 오늘 일찍 끝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지금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네! 3차까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한입량 계속 맛있게 ahorita 맛있나 봐요 칼칼하니 계속 식사를 줄겨주시고 여러분께 힌트 제공합니다. 보여주시죠. 이건 이윽고 좀 보고 싶지 않아요? 70% 듣기. 70%! 느린 노래 나왔으니까 한 번 들어서 맞춰보자고. 그래, 70% 오랜만에 한 번. 진짜? 너무 안 썼어. 안 먹고 싶네, 저거. 70%는 무조건 잡아요. 박교신 씨의 70% 듣고 싶지 않아요? 재밌을 거 같긴 한데. 이건 잡을 수 있어. 70% 김문수 씨. 가시죠. 70% 은광. 가시죠. 70% 가시죠. 70% 느리기 듣기. 맞춰보자. 자, 준비되어서 귀 여시고. 렛츠고. 70% 느리게 듣기. 으쥐아. 본란 듯이. 상당히 느립니다. 왜 이래? 잘 들려, 잘 들려. 뭘 더 기대 안 하면 이래. 그날 머리로 지는. 진에 맞아? 진에 맞아. 마지막에 내일 나오는데? 이웃고 맞아. 야, 아예 똑같은 거 아니야? 사랑의 조연대. 처음부터 바꿔서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온 게. 처음은 처음만 해. 처음부터 안 들렸려고. 경현비형 무시무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딱 걸 수도 있어요. 오우. 왔어? 이게 땅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땅 걸 수도 있어요. 어. 어? 웨аньше 봤니 또. 대단하다. 캐시보이. 아니, 발음이 진짜 비슷한데. 오케이. 이웃고가 아니고. 네? 비웃고야. 그런데 이게. 이웃고? 아까 이웃으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웃고로 들렸구나. 아, 말이 된다. 10번째야. 이 여자가 너무하네. 어머, 이거 되게 가슴 아픈 가사네. 슬펐겠다. 잔인해. 슬펐겠다. 잔인해. 천천히. 이거 너무 심하다. 자, 원래 속도로 한번 들어봅니다. 비웃고, 대박. 원래 속도. 비웃다. 기대 안 하면 이를 그만. 비웃고로 들리네. 비웃고. 와, 캐치. 대박이다. 다른 부분 없죠? 이대로 가요? 네. 3차 이대로 갑니까? 이겁니다. 김범수 씨 정답 존으로 이동합니다. 됐습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과연 3차 만에 먹게 될지. 이거 맞다. 이거 맞아요? 먼 길 돌아 돌아왔습니다. 촉이 왔습니다. 불러주세요. 사랑해 처음 날 살고 싶게 해준 너의 그 한마디가 뭘 더 기대하냐며 비웃고 멀어지네. 가사를 모르겠고. 마지막이야. 진짜 기술까지. 정말 저도 그냥. 자, 결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레츠고. 자, 27번. 아, 나야. 아, 나야. 아, 나.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나 너무 넉넉히 있어. 내가 맞을 거라고. 아예 예상을 못해. 아예 이렇게 맞을 거라고. 아예 이렇게 맞을 거라고. 아예 이렇게 맞을 거라고. 세리모니아도 맞아. 아예 이렇게 맞을 거라고. 아예 이렇게 맞을 거라고. 아예 이렇게 맞을 거라고.